여보세요? 엄마다. 야 너 지금 병원이지? 그럼 병원이지. 그러셔. 때리친 게 아니셔. 이 녀석아 그 아가씨가 여기 찾으러 왔을 때 이미 내가 눈치챘다. 그 이쁘장한 아가씨가 재섭이 내로 너 찾으러 갔었지? 큰일이다. 어디를 태워도 엄마 손바닥이니 말이야. 근데 얘 그 아가씨가 너무 많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? 엄마를 넘겨 지키도 잘해. 아닌데 여기까지 와. 여기 오느라고 배멀미를 많이 했는지 그냥 얼굴이 샛노래 가져왔더라. 멀미야. 덕지덕지 붙은 거 그냥 내가 띌어뒀단 말이야. 그리고 여기 와서도 너 찾으러 간다고? 차 한잔 달랑 마시고 그 일로 돌 올라갔어. 내가 이래도 넘겨 집는 거야? 맞아요. 엄마가 제대로 본 거. 엄마. 나 걔 좋아해도 될까? 왜? 너 자신 없니? 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기 똑똑한 애고 집에 돈도 많아. 근데 나중에 내가 미쳤었지 널 좋아했게 미안해 취소 이러면 어떻게 해? 아 그럼 너든가. 어 내가 미쳤었나봐. 어 널 사랑했게 미안 취소 그러지 뭐. 나 장난 아니야. 가슴이 좀 아파요. 좀 많이. 아니 아주 많이. 안녕. 학수. 또 탐내냐 내꺼? 아니야. 한복 천 좀 어쩌니까 색동적으로 입히고 싶어. 너 내년에도 있으면. 안 떠날게. 네가 나 찾으러 다니지 않게 할게. 난 그대라서 사랑해요. 아직 기다려요. 내 맘 깊은 곳에. 그대 하나만 외치대요. 버릴 수 없는. 안 놀고.